안녕하세요. 아리아리입니다. 최근 해외 커뮤니티에 아일랜드의 고인돌이 한국의 고인돌과 닮았다는 글이 올라왔는데 많은 네티즌들이 댓글을 달아 화제가 되었습니다. 한국에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3만 5천 개 이상의 고인돌이 존재하고 있으며 아일랜드의 고인돌과 모양이 꼭 닮았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혐의 네티즌들의 댓글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계에 분포되어 있는 고인돌을 살펴보면 제 각각 다양한 방법으로 고인돌을 쌓아 올리는 것 같아서 정말 흥미로워. 일반적인 건축물들은 그렇게 오래 버티지 못하는 것 같은데 고인돌이 세계 곳곳에 아직도 남아있는 것을 보면 정말 대단해. 고인돌이 다른 나라에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보지도 못했어. 어떻게 기술이나 인연 같은 것이 바다를 건너서 세계에 퍼졌는지 정말 신기해. 그것도 비슷한 시기에 말이지. 아일랜드의 신화와 비슷한 것은 유럽이 아니라 아시아에 많은 것 같더라고. 이런 것을 보면 좀 이상하지 않아? 나는 한국의 제주도에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제주도에도 자이언트 커즈웨이와 거의 비슷한 모양의 바위가 있더라고. 그런데 더 볼만했어. 제주도를 정말 좋아하는데 이번 여름에도 제주도로 여행을 갈 수 있으면 좋겠어. 전에 내 친구들을 결혼식에 초대한 적이 있었는데 친구들도 모두 좋아하더라고. 한국의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다녀왔는데 제주도는 해변이 정말 아름다운 것도 좋았지만 제주도 음식 맛이 끝내주더라고. 한국과 아일랜드는 공통점이 정말 많은 것 같아. 사람들이 술을 좋아하는 것부터 외세의 침략으로 식민지였지만 역병을 이겨내고 번성한 것. 그리고 고인돌까지. 지금까지 고인돌은 그냥 세계의 거대한 돌 모양이라고 생각했는데 러시아의 고인돌은 집 모양으로 만들어져서 정말 신기했어. 사방이 볼로 쌓여있더라고. 다른 지역에서 아일랜드와 비슷한 것을 찾는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아. 외계인을 만나도 우리와 비슷한 점을 찾을 사람들이야. 한국 사람들은 아일랜드 사람과 특성이 정말 유사해 보여 술 마시는 것도 좋아하고 시끄럽게 이야기하며 떠드는 것도 좋아하는 것 같아. 아일랜드와 한국이 비슷한 점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음식만큼은 한국 음식이 아일랜드 음식보다 훨씬 맛있다고 생각해. 더블링 근처에 드렁큰 핏이라는 한 식당을 추천할게. 음식도 정말 맛있고 한국의 소주와 막걸리도 팔아서 정말 환상적이더라고. 한국의 막걸리가 입에 쫙 붙더라도 조심해야 할 거야. 막걸리를 가벼운 음료 정도로 생각하고 마셨다가는 금방 취하게 되니까 말이야. 알콜이 14도 정도 되거든. 여기까지가 해외 네티즌들의 댓글 반응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